대구는 구독 누르셨습니다 영사가 점령 전 이것은 퓨즈다 쏘다 퓨즈다 서마이즈 수험 다 뽑고싶다 퀸셋으로 이렇게 뽁뽁뽁뽁뽁 뽑을때만 따끔딱 하면서 움찔움찔하겠지 퀸셋으로 뽑는 라이브가 있으면 10번 얼마 받지? 개당으로 받아야지 어릴때 부모님 흰머리 뽑는 알바 할아버지 흰머리 뽑는 알바 개당으로 받아야지 얼마 받았어? 개당 10원 아니야? 나 50원 받았는데 와 너 시급 셌다 너 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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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원 받았어 아 쩐다 껀당 100원 받은 사람 있다가 10개 보면 1000원이야? 하루에 한 12만원 벌었겠다 두루주화야? 두루주화야? 그거 꼼수 있어요 흰머리 뽑은거 버리지 말고 모아놨다가 다음에 또 주면 돼 아 그 그정도로 줄여랄 줄이야 아 어디야 서버실이야? 모르겠어 서버실한테 막는거 보니까 퓨즈 대 펄스의 눈치다운가 펄스 관리사무중 2층에 있어? 퓨즈 대 펄스의 눈치 딱 보인게 그거 할라야 나오네 지퍼 빠졌다 펄스 이거 왜 부셔졌어? 아 퓨즈 대 펄스 대 펄스의 눈치 야 저 전력 좋다 근데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아 여기따 붙여봐요 알리바이컨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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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다시는 방파를 무사할지 말아라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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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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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이스로 붙여놓으면 개꿀? 오케이 개꿀 어? 리얼 개꿀이네 아니면은 빠르게 차고밖에 나와가지고 붙이고 오기 하하하하 해볼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막을 수 있겠어? 난 들어올 수 있을 거는? 막을 수 있나? 될 것 같은데? 어! 또 샷건! 으악! 으악! 어? 딱 그거는 딱 나가라고 샷건들었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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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샷건이야! We need to protect the biohazard container Secure the container 그러면 차비의 기상상이 좀 싫어할 수 있겠네 으합! 막집 알아봐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Charles &ным I will seminars 지금 나가기 뭘чris users 뚫려줄 수 있어 지금 나가기 나 뚫리고 없는데 지금?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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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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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태웠다! 나 좀벌하다가 갈게 뭐야! 에시리 에시리 혹시 옐로핑 옐로핑? 아 근데 히바나 벌써 뚫었는지? 드론 2개 컷 이제 확실한거 얘네 절대 설치는 못해 절대 정면 설치 못한다 차고 히마나가 뚫음 어 에시 들어왔다 여기 내가 주무줘 키딩이 바로 오른쪽 옆 옆 벽면에 에 거의 에 거의 에시 아 몸빵하네 저새끼 정문밖에 히마나가 어떠쵸 아 아 두개 구멍을 날버렸네 아 내꺼 맞간다 아 아 아 아 아 바로 요만 그쪽으로 뛰어봐 킬 먹을 수 있다 알았지 똑같은거에 이거 핑카 꽁주면 되겠다 아 특히 히바나 히바나 스폰 어디야 주유소에서 개 뛰어 알았지 나 바로 피아노만 뛰어서 설치해버릴게 퓨즈 얘네 왼쪽에다 갈라하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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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eliminated 그대의 희생정신을 치워있어 방패병의 길을 막지 말자 아무나 따라하는거 아니네 오늘 진짜 와 이게 이 맛이지 브릴리언트한 전략 게임 와 요 맛이죠 그쵸? 지적보관소 아 개재밋네 이거 아 샷권 쓸걸 이번엔 이 층에서 다 부셔버리면 개이득인데 반대로 드냐 알리바이 샷권 들었어? 아니 권총 빨리 천장 부셔 천장 작업해 사다야 이거 깜짝아 뭐야 이거 아 알리바이구나 야 알리바이 공간 없다고 쪼그라다 왔다 왜 안들리지 버그인가 왜 안들리지 버그인가 바람 뜨거워 권총으로 잤네 러쉬하네 왜이렇게 불쌍하냐 미쳤네 왜이렇게 불쌍하냐 어 1명 2층 1명 2층 2층 2명 1명도 1명도 2층에 자카리랑 아이큐 있어요 폴스님 간다 가운데 만난다 만난다 1명 오른쪽 1명 왠죠 오른쪽 내가 보고있어 호스님 정면으로 하고 호스님 정면으로 하고 카메라 깨지 굿 호스님 정면으로 하고잇 거점은 어차피 카메라가 살아있어서 거점 카메라는 잘 봐줘 털에 필요하면 부르고 감전 들어야 드론 그러면 거점 들어가야겠네 아직 그거 안 돼 트위치 위에 뚫려있어 거점 CCTV 돼지 거점으로 오렴 트위치 아직 그거 돌리고 있더라 트위치 드론 돌리고 있어 어떻게 뭐합니까 제 분실을 때리자 아 뜨거워 다시 차네 뭐하니야 다시 차네 다시 차네 다시 차네 다시 차네 옛날에 블랙아이즈 지즌 때 산거? 안 사는거 아니야? 나 옛날에 블랙아이즈가 뛰고 있잖아 아니 왜 이렇게 뭐하니 또 지우하게 죽을때 앞으로도 도착해 다시 차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